오늘 뭐 학생들 단체로 왔다 단체로 미니 갈비버거 발기가 아니고 미니 갈비버거 먹는다 미니 갈비버거 진짜 수제다 수제 내 취향대로 오다 샀어 먹는다 미니 갈비버거 먹자 학생들 단체로 왔다 먹자 작게 수제 갈비버거 먹고 또 갈비버거는 상처보다 더 많이 먹었다 안고 삼촌대 만들고 갈비먹으면 갈비버거 갈비먹고 이제 스리킹에 콩, 장겹, 돼지껍데기 먹자 마음껏 무한리피도 먹을 사이트 너무 좋다 다 먹고 이제 된장찌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마무리 안들어? 고기만이라고 또 한들어 먹는다 한들어 먹는다